상주 BTJ열방센터를 방문한 50대가 대전에서 확진되면서 열방센터발 대전 지역 감염자가 101명으로 늘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756명이 달하는데 방역당국은 열방센터를 방문하고도 아직 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이 34%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천안에선 일가족 4명이 동시에 확진됐는데 가족 간 감염으로 추정되고 충남 확진자는 1890명을 넘어섰습니다. 홍성에선 치료 중이던 60대 확진자가 숨져 도내 사망자가 30명으로 늘었습니다. 제종에선 친구 사이인 초등생 2명이 감염돼 해당 학교 돌봄 교실 등이 중단됐고 이들이 다닌 학원 3곳에 역학조사가 진행 중입니다.